오 15세 이용가 공격서 자 오늘 어 또 챔피언스 스킨이 나왔지 않습니까? 오늘? 오 야 야 기아 기아보루? 아무튼 와 2023년 챔피언스 제가 또 시골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못 샀단 말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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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용농한 이 보라색 야 헐 이번엔 살짝 좀 보여요 얘가 살짝 보라보라는 느낌 보면 요 중간 사이에 보라보는 느낌 있어요 와아아아아 미쳤다 이거 바로 사야 아 아니요 아 시X 아 나 큰일낸다 돈 없는데? 야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 그때 우리 라이엇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셔 여기 계시네 자 여기 라이엇 직원님 그 내가 이번에 캠스 스킨을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 전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엘로라스를 게임 열심히 하고 막 산지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막 영상도 만들고 했으니까 팀 좀 하나 해주시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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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시잖아요 알잖아 우리 이 이 그럼 해주 보고 최촍 그냥 해주고 악 죄송하게 해주고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아! 감사합니다. 자, 좋아요. 사준다고 했습니다. 내라, 지금. 실시간으로 불빛 충전 부탁드립니다. 아, 나 죽겠네. 아, 나 진짜 나 씨X 애교 부렸어, 좀! 야! 빨리! 빨리 내놔! 내놔라고! 오! 오, 됐다! 왔다! 야, 왔다! 왔다, 왔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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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, 영사님. 앞으로 될 수 있는 영상 올려주세요. 예, 아, 복잡하십시오. 아, 복잡하십시오. 아, 복잡하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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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와, 아, 개꿀! 비밀 equip pizz goof ennial 룰라 사클 Dai fog 불 fidelity 넥 소기 여기서 default 스 ап케geon